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중 축도공원의 공사를 완료를 하고요.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됐고 우리 송일종 마당에 우리 동일종 팔각장에 있는데 완전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관계자를 찾는데도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나면 제가 공사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청 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송중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신경을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사한 자리를 이번에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터 밑에 바닥에 바닥에 여기에서 부터 봉사가 한 자리입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밑에 바닥은 아세콘 깔았습니다. 이번에 아세콘을 깔고 이렇게 쫙쫙 깔아 놨지 아세콘을 자 여러분들 안쪽 편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기 물 나가는 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면은 아미를 지금 깔려가 있습니다. 그쵸? 아미를 깔려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물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이렇게 아미를 지금 쫙 가면서 이렇게 지금 깔아 놨지요.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미를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깔아 놨지요. 이거 물을 요 안쪽 편에 들어가도록 요 아세콘 깔아 놓은 거에서 물이 흘러서 요 안쪽 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구배를 참 잘 줬습니다. 구배를 구배를 멋지게 잘 줬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옛날에는 옛날에는 공사하기 전에는 아세콘이 깔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몇 년 됩니다. 몇 년 되는데 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앞에가 아미가 저렇게 깔려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깔려가 있지를 안 하고 여기에서 물이 타고 내려왔던 게 여기에서 물이 있었던 게 저 바다 있는 쪽으로 산 쪽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산에 무너지던 자리에 공사를 했던 자리를 바깥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산이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산차태가 나고 돌이 갈라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 9층에 찾아갔었죠. 한 1년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또 계속해서 안쪽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올게 공사 행구와 옛날에 공사 행구와 지금 다르지요? 옛날에 공사할때는 내가 이 색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사람들은 하도 밟고 이래 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저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 저거 까만거 이 부분에 공사를 축도공원 전부 다 공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8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 정상에 태궈목 깔아 놓고 이래 한 것도 그 자체가 그때 일할 때 그때 정상에 저렇게 의자하고 지금 놔주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에도 여기에도 저 정상적으로 올라간 길이거든요. 여기에도 옛날에 8억 들어서 공사할때 전부 다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뭐 현재 뭐 공사가 안와도 되겠고 그래서 제가 해달라 하는건 안했습니다. 그리고 요는 데는 올게 공사 다 한 자리거든요. 올게 공사 다 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탈각중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총일정 탈각중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공사한 자리를 요번에 며칠 전에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개방이 됐거든요. 개방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물이 잘 나가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벽에는 지금 현재 자연석입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현재 벽에는 지금 자연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운데 좀 가서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략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송정혜 송정혜 공사 다 끝나고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다 있어 너무 제가 기분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공사를 어떻게 하자고 소자정하고 건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많이 괴롭혔거든요. 제가 하루만 짜증이 날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요번에 이거 새로 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새로 깔고 자 밑에는 밑에 요 돌 같은 돌론 이런 돌론 옛날에 있었던 거 전부 다 빼가지고 나눴다가 다시 깔은 거고요. 그리고 요 지금 전부 다 잔디를 다 심어 놨습니다. 잔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나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배수로가 한 군데 봤을 텐데요. 자 여기에도 지금 배수로가 있습니다. 안에 뺑 둘러서 배수로가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배수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의자가 의자가 지금 다섯 개 바뀌었거든요. 다섯 개 색으로 갖다 놨는데 관광객들 올라오시게 되면 신발 신고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색깔 칠하다가 칠하다가 보면 바쁘고 여러분들 바깥에 모습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봤다시피 옛날에는 요괴가 풀이 많았었습니다. 풀이 많았고 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잔지를 심고 그랬습니다. 저 바깥에는 저 바깥에 지금 돌 보일 수 있죠. 조금 이따가 내가 저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번에 등도 요번에 색으로 우리 송정산의 일대 전부 다 새로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산에 여러분들 불 들어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거 다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게는 송일증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요거 나가보겠습니다. 뭘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다 보니 시원하시죠? 그렇죠? 파다 보니 굉장히 시원하시죠? 그렇죠? 파다 보니 자 요게 지금 제가 밤을 넘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밤을 넘어서 나와있고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석을 다 쌌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석을 다 쌌고 여기 여기는 자연 자연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잘 잘 보이시죠? 여기 벽 이렇게 돌이 이 만점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두께가 길에 길이도 꽤 깁니다. 길이가 약 2m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잔디를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잔디를 이렇게 심어놓고 지금 앞으로 쭉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개가 좋은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좀 아쉽냐 하면은 제가 요게 여기서부터 요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길로 가는 길로 제가 하나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가 요게는 동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밑에 요게도 또 자연석을 샀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돌로는 요번에 싼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안쪽편으로 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한번 다시 들어가게요 그럼요 그럼요 안쪽 편에 들어갈게요. 자 자꾸 다니기에도 힘드네 자 요번에 이 등도 아직까지는 불로 안 들어오는데 이 등도 요번에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큰 거였었거든요 아 큰 게 아니고 벽이 있는데 바깥에서 바깥에서 파악전 쪽으로 비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번에는 바늘로 들어왔죠 자 여러분들 송일정 마당입니다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olit맨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 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송정 송일정에 제가 오늘부로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사 행간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부탁해야 할 말씀을 뭐냐 하면은 해운대 9층에 너무 감사하고요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사 관계자들도 진짜 너무 엽봤습니다 저희들께 많이 슬껏 먹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는 안되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안되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신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실 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는 바트 낼거는 바트 내고 또 칭찬할거는 칭찬해주고 그래 사려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한군데 더 촬영을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원 안쪽이고 송일정 마당 쪽이고 송일정 바깥에 송일정 바깥에 나는 죽도공원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공원 바깥입니다 공원 바깥인데 여러분들 제가 공사 행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요번에 돌 다 하고 그 다음체 가깝다 였고 그 다음체 이렇게 지금 장비를 쓴 거든예 이렇게 명선은 쓸모나 놓고 그쵸? 네모야 그래도 나오고 싶어? 자 이렇게 공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렇게 장비를 잘 씹어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에도 이렇게 장비를 씹어놨답니다 자 봉사를 왜 하게 됐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돌 보이시죠 바로 저 자리에 바로 저 자리에서 산사 때가 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산사 때가 나고 있었던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 9층에 들어가서 물도 산에 물이 여기로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사 때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고 해가지고 해운대 9층에다가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지금 빨간 띠를 보시죠 지금 뭐 검축금지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는 아직 공사가 안 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된 자리에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 두 분이나 올려있을 겁니다 이걸로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송일증에 가는 데는 족도공항 한바퀴 도는 데는 여러분들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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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또 해 봤습니다 자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카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되게 하라카는 여러분들도 세금을 낼 것이고 저도 세금을 냅니다 그쵸 그러나 그 세금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세금을 찾아서 본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금전 관계는 이런 자리인게 관련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좀 요번에는 제가 뭐 답글을 부탁한다 에는 이야기를 많이 안했거든요 전혀 안했습니다 자 요번에꺼는 요번 이 영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어쨌든가 답글을 좀 길게 좀 달아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